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화보 촬영을 마쳤습니다.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해서. 만화하잖아. 언니 만화하잖아.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많이 웃고 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.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아 움직이는데요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. 거꾸로 쳤어요 제가 그리고.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의 첫 커플 화보. 커플 화보야 이제? 커플이잖아 우리? 그냥 친구 화보. 우정 화보를 마쳤습니다. 네 이렇게 같이 화보를 찍었는데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맨즈엘스 3월호에서 만나요. 안녕. 하나 둘 셋. 후우우우 Upper! 흔율!